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코눈이 들어올 때 바닥을 찍은 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들 때 포기하면 절대로 안됩니다. 코로나로 가게나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더 민감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을텐데요. 다양한 이유와 또 다양한 환경들로 인해서 지금 좀 답답하게 막혀있는 그런 분들에게 또 오늘 이런 내용이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. 손님들 상담하게 되면 한 30% 정도는 운이 좋은 운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또 큰 운이 더해져서 눈에 띄게 또 발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. 그리고 한 30% 정도를 보면 평운이라고 하죠. 크게 좋지도 그렇다고 크게 나쁘지도 않은 그런 평안 상태에서 운이 전개가 되다가 역시 대운이 들어올 때 기회를 좀 잘 잡아서 또 한 단계 도약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. 그리고 나머지 한 30% 정도에서는 그 운이 아주 고약하게 그 바닥까지 찍고 아 이 정도면 정말 바닥이구나 싶을 때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그 운이 아주 그 지하실로 꼬꾸라지듯이 더 미끄러진 후에 그때 그 제대로 또 다시 그 바닥에서 상승의 기회를 찾는 경우가 한 30%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에 한 개 정도에는 해당이 되실 텐데요. 잘 아시다시피 그 운세의 전개는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정말 순수하게 마치 그 지구의 그 자전과 또 공전의 그 운동처럼 운세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. 우리의 그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면을 그 운세가 갖는 운명적인 그리고 숙명적인 속성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.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던 어느 지식인 남성이 그 가정사와 또 경제적인 복합적인 그런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 날 그 노숙자가 됩니다. 이 사람은 그 폐가에서 생활을 합니다. 삶의 의욕이 사라진 채 그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포기를 합니다. 단지 그 생명만 겨우 그 간당간당하게 연명하는 그런 삶을 몇 년간 그 살게 됩니다. 폐가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쓰레기 천지인 그런 공간이고요. 그래서 그가 지나가면 행인들도 그의 몸에서 나는 고약한 그 악추 때문에 고개를 돌리기가 일쑤였습니다. 개인의 운세가 그 가정사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두 개의 그 폭탄을 맞은 셈인데요. 폭탄이 남긴 두 개의 깊은 구덩이로 이 남자는 깊이 깊이 그 수렁처럼 빠져듭니다. 고개를 돌리는 이웃들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이웃은 이 남자에게 도움이 되려고 손을 내밉니다. 운세에서 설명하는 귀인의 운인 셈인데요. 귀인이 손을 내밀어주는 거죠. 그러나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이 남자에게 그 이웃들의 선의가 이 남자에게 전해질 리가 없었습니다. 한여름에도 겨울 외투를 칭칭 애호사하듯 입고 다닐 그런 정도였습니다.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 정도면 분명 그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충분히 그 예상이 되는 그런 수준이죠. 폐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집에 그 여성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 남자의 그 마음을 열어보려고 간단한 음식을 그 폐가의 입구에 가져다 놓는다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또 가져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그 포기하지 않고 그 관심을 기울이는데요. 그런데도 이 남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. 기이한 행색과 또 자신에 대한 자책이 아주 심했습니다. 자책의 그 영향으로 신체도 아주 목이 그 많이 그 숙여진 상태로 변형까지 됩니다. 세상을 그 떳떳하게 볼 수 없다는 그런 심한 강박이 이 몸마저도 확대하듯이 그리 만든 건데요. 포기하지 않는 또 끊어지지 않는 그 이웃의 따뜻한 그런 관심이 어느 날 결국 그를 그 조금씩 움직이게 합니다. 마음을 여는 거죠. 그리고 그는 마치 그 제때 그 털을 깎지 못해서 털로 그 칭칭 그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양이 시원스럽게 그 털을 밀고 가벼운 몸이 되어서 그 초원을 뛰놀듯이 자신의 그 두터운 외투를 벗게 됩니다. 그리고 세상에 그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첫발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딛게 되는데요. 제가 그 사례로든 지금 이런 경우처럼 우세는 가끔 아주 지독스럽게 그리고 고약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. 이혼을 하고 경제적 파산을 하고 그것이 끝이고 또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차가운 길로 또 한 번 더 밀어내는 거죠. 또 그것이 또 끝이겠지라고 또 생각이 들 때 그 자학과 또 체념의 그 지하실까지 또 구경시켜줍니다. 이쯤 되면 이건 그냥 바닥도 아니죠.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또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까지 또 밀어내는 그런 형국인데요. 이쯤이면 그 절망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또 새로운 꿈이나 또 새로운 시도는 아예 우리가 그 할 생각을 못하게 될 텐데요. 그러나 우세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도 또 그런 바닥에도 또 무엇이 원인이 돼서 우는 또다시 그 상승의 기지개를 켜게 됩니다. 지금 이 사례에서처럼 옷가지를 챙겨주고 또 먹을 것을 놓고 간 그 이웃들의 그 사랑과 또 이웃들의 그 관심이 이 남자에게 변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반전이 된 우는 그 깊이가 깊었던 것처럼 또 상승의 우세가 또 전개가 될 때는 보란듯이 또 아주 높게 또 펼쳐지기도 하는데요. 여기에 또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아주 인기 있는 유튜버였습니다. 이 남자는 억대가 넘는 슈퍼카를 소장을 하고 있었고 인터넷에서 아주 기부를 잘하는 선행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천사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. 그런데 이 남자의 그 진짜 실체는 도박과 또 투기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. 이 남자는 자신의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을 앞세워서 수십억의 사기를 치게 되고요. 결혼 준비 자금을 또 통째로 또 이 남자에게 사기당한 카페 회원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에게 사기를 당합니다. 사기당한 액수가 수십억이 넘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는 그 슈퍼카가 아닌 교도소에 앉아 있습니다. 아무리 좋은 우세라 하더라도 선함이 아닌 남을 그 아프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면 이런 경우엔 결국 끝이 좋을 리가 없죠. 아무리 그 바닥의 인생을 통과하는 그런 순간에도 남을 그 피해 주지 않고 하면 그런 또 남이 나에게 또 귀인이 되죠. 그것이 또 하나의 그 반전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요. 그때 또 지하실까지 추락했던 우는 또 상승으로 대반전을 시작을 하는데요.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귀인의 도움이라는 것도 나의 처지나 또 나의 상황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도움을 또 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. 우리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통로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것을 잡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. 우리가 또 용기를 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살면서 그 고마움을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. 진짜 그 바닥 중에 바닥을 찍은 후에 그 상승하는 우는 대개 보면 그 빛나게 반전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힘들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그 힘들 내실 때 반드시 그 좋은 시간 꼭 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링크 주소 하나 그 올려드렸습니다. 이 영상 그 설명 부분에 보시면 개운 비법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자신의 운세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운이 좀 풀리지 않고 꽁꽁 막혀 있다든지 왠지 좀 잘 안 풀리는 그런 운세라고 또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이 자신의 운세를 스스로 운을 여는 스스로 운을 개척하는 개운 비법 동시에 그 대운 비법도 되는 거죠. 참고들 하시면 작게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감성수채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정보 풍수정보 꿈해석정보 로또 운세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중년에서 실버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으로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